오늘은 마운틴 뷰 쪽에 올라와서 박탄 세부 아름다운 전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제 뒤로 멋진 배경이 보이시죠 뭐야 왠창 차에서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차식당 그 옆에도 팔고 있고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뷰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세부 시내에서 저 멀리 코르토가 넘어가는 산나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막탄까지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 풀났나 왜 저렇게 연기가 올라가지 뷰티풀 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멋집니다 세부 막탄의 뷰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마운틴 뷰 필리핀 사람들이 뷰 를 구경하면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 참 행복해 보입니다 산에서 생선을 팔고 있네요 뭐에요 또미 오징어 아 아 이거 보고 1.2 이거 뭐야 그라메 1그라메 1.2페소 그리고 오징어는 1그라메 1페소 100그라메 100페소 싼게 아니네 일단 옆으로 이동해서 자 고장난 버스를 개조해서 바베큐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부터는 아 여긴 어디가 어 칙스 칙보이 칙보이 아 칙보이 반가워요 아 투나 방아를 팔고 있네 투나 방아 큰건은 370페소 작은건 190페소 투나 방아를 팔고 있습니다 우리아 마용하쿵 마용하쿵 필라카 코코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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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dert 세부 막탄이 한눈에 보입니다 악사분이 슈퍼스타 레옹이 왔다고 또 연주를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팁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템플 오브레아가 조선의 독립문도 있어 다네 템플 오브레아가 조선의 독립문도 있어 다네 이거 나도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야 되겠다 멋지게 폰 잡고 찰칵 템플 오브레아가 30분 기다리고 있어 기사가 아직도 안했네 데리러 와야되고 아이고 뜨거워 가는 길에 또 개몽이가 이거 보니까 삼각강제는 아아 어디가 그라면 안되지 야 갑돌아 새벽한 마탐 이거 catal meeting